김준혁의 막말 썩지 않는 평화되지 않는 그런 기록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목소리로 다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고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어디 가든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CCTV 다 있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 주머니 속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휴대폰 그걸 다 찍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 찍어주고 친구가 나 찍어주고 이러한 디지털 기록 디지털 영상은 절대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담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아니 1000년 동안 역사학자라고 하는 이 김준혁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인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그 숱한 말들이 다 소환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쩌면 입만 열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와에 대해 학생들이 성상납을 했고 고종 황제가 저녁마다 섹스를 좋아해서 파티를 열고 그런 겁니다 연산군이 고관대작들 부인들 다 불러가지고 스와핑을 했다고 연산군이 후궁이 2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흥청망청이라고 했을 때 그 흥청 여성들 임금을 위해서 기쁨조 여성들 그걸 흥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흥청 여성들하고 같이 신나게 놀고 그걸로도 매일 밤 반복되다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이제 진짜 결혼을 한 정경부인 이런 대감들 부인들까지 다 와서 남교 파티를 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빗대는 겁니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여러분 짜증나실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암수 구분이 안 되는 토끼에 또 비유를 했네요 아니 이런 말도 했어요 저도 기록이 있으니까 알지 제가 뭐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까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회가 토끼의 모습이죠 이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육사 출신들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까 봐 우려가 된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텍스트 미리 다 읽어보고 공부했는데요 정말 반복하기 싫습니다 저도 양문석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문석 아무튼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새로운 팩트들이 나오니까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함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새마을금고의 모든 대출을 전수조사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단일 대출 건에 대해서는 서류가 몇 장이나 된다고 열 장도 안 될 텐데 그거 보고서 그쪽에 적혀있는 물품 거래 내역서 같은 거 보고 상대편 업체한테 전화 걸거나 바로 수사관 보내가지고 그 검사객들 보내가지고 거기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가서 봤더니 업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폐업을 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잘못돼 있고 그럼 뭐 시간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다 가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 그래서 이제 그런 위법한 혐의를 발견을 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 업무방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어찌됐든 우리가 대장동 사건 조국 사건 겪으면서 그런 말은 하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눈 감고도 몇 가지 혐의 다 쳐도 그냥 읊을 수 있습니다 눈 감고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초점이 어디와 있냐면 양문석이 했냐 이런 못된 짓거리를 양문석이 했을까 아니면 그 딸이 했을까 일단은 딸이 성인이고 모든 서류는 딸 이름으로 돼 있는 겁니다 딸 이름으로 그러면 양문석이 아빠가 뒤에서 다 시키고 하면 이제 교사범이 되는 거고 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도장 다 찍었잖아요 서류에다가 그러니까 딸이 책임져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리고 거기에 이 금융대출 브로커가 있습니다 대출 모집 차주 모집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커미션 먹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그 물품 거래 내역서 낼 때 있잖아 업체 이름을 이미 폐업한 업체들 내가 가르쳐 줄 때가 여기를 적어 그러면 새마을 공고 담당 대출 직원이 이 거래 내역서가 맞는가 확인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한 두 번 걸은데도 상대편이 안 받을 거 아니야 폐업했으니까 그러면 뭐 맞겠지 그리고 서류를 덮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폐업한 데를 적어놓으라고 제가 이거 상상입니다 제가 상상하는 건 분명히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역을 하는 연기자처럼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위법하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금관문에서는 위법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은 말이고 그래서 위법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진 법에서 어긋나는 것들이 막 발견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관련자가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라는 건 좀 넓은 범위를 말하고 야 그 불법 대출이라고 하면 되지 또 갑자기 위법 대출은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불법이라는 말로 쓰게 될 때가 오늘 내일 사이에 있게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기 유령 대출이다 이런 겁니다 업체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페이퍼 컴퍼니가 막 있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이 딸아이가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사무소라고 했는 데를 또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4평짜리 4평짜리 공간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 주민들이 사람 왕래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페이퍼 컴퍼니가 맞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거짓말이 시작되면요 그 뒤로 그걸 덮기 위해서 동원된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참말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양문석 후보는 아마 본인이 결단을 내렸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하고 긴밀한 어떤 교감상태에서 전략을 수정했는지는 몰라도 오늘부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막 공격하더라고요 한동훈 네가 감히 나를 고발했다고 너부터 깨끗하게 해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무튼 양문석은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전략으로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청맹에 주거나 어차피 나는 이제 비끌어져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나 실컷 욕하고 나는 물러나도 물러날 거야 뭐 이런 자포자기 심정인지 아니면 내가 궁세를 막 취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겐 최선의 방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시간은 여러분의 댓글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진짜 제일 즐겁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아무튼 권선 징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세매매님 이분은 주식 아주 고수이신가요? 추세매매 주식 시장에서 쓴 말 중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난 김에 조국 혁신당의 테마주 있잖아요 조국이 성공을 하면 조국 때문에 이 주식은 말이야 조국의 4돈 8천 누가 하는 회사래 이런 것들이 테마주인데 조국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있답니다 누가 아침에 보니까 25%가량이 떨어졌다는데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영 논리의 정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의자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 진영 논리 저것을 끝내는 방법은 여의도 정치를 종원을 구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가 꽃피우게 하는 것 말고는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황운하 냄새는 풍기는데 치킨이 없네 칙총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싸움이다 이런 말 하셨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시민들과 범죄자 세력들 간의 전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비슷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그 글을 주신 분은 신우방님 그 밑에 조국과 황운하는 그 밥의 그나물이지 뭐 말해봐해 남상래님 김준혁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에요? 이미네님 마지막으로 세계는 제발 우리나라 선거에 관심이 없기를 아프리카로 알기를 변인창님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랍니까 정말 저런 심정입니다